안녕하세요. 부자 네버 페이트입니다. 지금 수포보드 위에 망설치고 원퍼티 아크릴 잡은 다음에 투퍼티 핸디코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핸디코트에는 물을 타지 않습니다. 물을 타는 물은 접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을 안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포질을 최대한 안하기 위해서 옆 나래를 확실하게 긁어들겠습니다. 장면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예수는 시간이 되게 귀엽죠? 앞쪽이 잡은 관계로 발토 2가지 사용합니다. 양심 중도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되요. 대기 쉬운거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평탄자로. 힘 빼고 양날 고도씩. 그 다음엔 3%씩. 그 다음엔 티드리기 고도씩. 상당히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시키겠다. 결제는 보고서 떨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급 기술인데. 원래 아무리 안 가르치는건데. 특별히 서비스로. 이렇게 하면 중간에 칭이 없어집니다. 다음 에 LIKE. 이렇게 해야 maken. 그리고 여기 Delil.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의 bar 쪽으로σε gra case. 이렇게 하면은 안ętואר처럼 어디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를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